30년 전에 장례 비싸를 청구를 하면서 그 전날 공동성과에서 장례 비싸를 할 수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누군가가 저를 12시가 넘었는데 저 의체 신분이 맞춘 신분이 되어서 말씀을 드려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그러가지고 도와주신 저 의체 신분님 또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김민수 신분님 또 불안해한 30주 임살원 총회의 모든 신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30주년은 정말 뜻도 있기만은 저에게는 여러 가지를 배우고 알았습니다. 오늘 소울대 교육에서 명예주룩장을 20년 전에 명예주룩을 했어도 그런데 이번에 서울대 교육 동무종군이 명예주룩장을 오늘 가서 수련할 수 있도록 수호로 해주셔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뜻깊고 의미심장한 교신분이었습니다. 성마일은 30년 전에 이 세상을 탔지만 그 교수님이 간직하고 있는 편지는 85년 12월 30일 군사편 소위 찍은 편지를 그 교수님의 학생들이 유학한 적에도 그 편지를 가지고 유학을 해야되고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다가 오늘 저한테 이런 편지를 전해주십시오. 가족들도 이렇게 30년 32년을 보관하기 쉽던데 그때 항생 시절에 아주 절친했던 그런 친구여 보기며 지금 현재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이 철벅 교수님 사실 제가 마음이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또 30주년은 금년에는 어디까지 부르던 제가 그런 말씀입니다. 그동안은 우울하고 아무런 세상이 사라졌지만 상미신년이 된 금년분들은 웃고 즐거운 게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방문 책장을 보면 제가 오늘 금년 들어서 세 번째입니다. 성마일 사진을 보면 저는 잘생겼습니다. 아주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부님도 강릉 말씀하셨는데 기왕에 소원의 교통을 봤으니 졸업하고 신앙의 예를 다시 가거나 그렇게 예를 분명했던 게 그것이 관측이 못됐습니다. 제가 여기서 성경 말씀 구절한 것을 남도록 하겠습니다. 에로루살렘 왕 전도자가 맞습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일이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모든 땅은 영원한다. 저는 이런 성경 구절을 가끔 폭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 적에 무엇을 하고 갈까 싶다. 내가 무엇을 하고 갈까 싶다. 성경 구절을 암속을 하고 싶다. 다시 말하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고된 땅은 영원한다. 제가 여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정말로 제가 명동성당에서 이렇게 30주년 피사를 대해주는 생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부님들 또 주변님들이 도와주시고 곁에서 제 마음을 드러누게 해주고 제 가족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